여기 있죠? 어, 예, 예, 예. 방금 물 안 썼죠? 네? 와, 꽉 막혔어, 꽉 막혔어. 야, 이거 누가 안 내려갔을 텐데?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물티슈야, 뭐야? 여기. 야, 이거 안 열받으면 진짜. 그러니까, 밑집에서 그 세면로. 세면대에서. 와, 장난 아닌데, 이거? 그래서 저기 빌라 같은 데서는 고압 청소 같은 걸 한다고 그러더라. 고압 청소 뭐 이런 거 얘기하죠? 고압 청소? 네. 고압 청소? 고압? 고압 청소? 네. 고압. 고압. 고압 청소, 고압. 고압 청소, 고압, 황. 고압. 고압. 로롱. 이거 어떻게? 뭐, 이건 지금... 할머니, 여기 할머니 계실때. 아, 아. 아, 아. 무인격이시더라구 어이 뚫었네 할머니가 한 15년 사셨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석회에다가 석회네 석회에다가 어 그러네 석회같은거 와 이게 뭐야 이거 머리카락 어? 이쪽에서 이쪽에서 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거죠 머리카락 요건 머리카락 그 다음에 먼지 다 섞여있는거에요 보이세요 이만큼이 지금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거에요 물이 잘 내려갈 수가 없죠 잘됐네 아 확인 안했으면 이 집 이사 오고나서 그랬을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는 오래된거에요 오래 된거에요 올해 쌓인 건데 새로 이사 온 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된 것 같더라구 보세요 이렇게 덩어리 있죠 지금 네 덩어리 꽉 차 있는 거 지금 이 많은 게 지금 다 들어있다니까 저 안에서 그러니까 새 그 새는데 이게 요인이 크면 와 이거 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? 이거 앞에 가내서 이거 안 열었으면 큰일 날 뻔 있어 지금 보여? 지금 저리 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? 뭐야 여기 음식물 버렸나? 석회하고 이제 뭐 이물질 때 그게 섞인 거야 오래된 거야 깨끗하네 어 이제 큰일 났다 매일